빼요 빼요 빼요! 제발 살았으면 빼요! 아아아아아아악! 매직의 실현과 침레이서가 같이 된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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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ㅁㅋ 크흐흑 크흐흑 아 뭐야! 아 넌거구나 아 잡을 수 있는건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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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없네 징표가 늦었나봐 당연히 안 끌어질 줄 알았는데 흥이었네 여기 있어요 지금 아니 오지 마세요 여기 아래로 와서 저 아래 왜 왜 여기 자꾸 탑으로 오시는 거지 탑 쓰시려구요 그냥 그 다음에 중단이실 줄 알고 관리라 그거 오시면 메이트는 없잖아요 근데 갈리라 여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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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까비 수라의 당 안쓰래 안쓰래 어 여깄다 어 이거 잡죠 평양박치기 어 뭐야 어 뭐야 nhn 풀어 있어 잡았다 오 오 오 오오 프레이스 나이스오오오오오 줄 알 도 노래UA 가볼까요? 오 어? 뭐야 여기지 아 왜 우리 바텀 여기야 자기 어 죽겠는데요? 거그로 일로와 앗 아아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닌가? 안 보이는데 이거 저희가 먹을까요? 지금 싹 닿는데 뭐야 지금 와우와우 신나를 활성화 수호자들을 쓰러뜨리십시오 응징자 위의 것입니다 10개 1개 1개 간지러워하는데? 아 구슬 너무 아른거려 물거품이 되어 버렸어 아 이 정도는 흠 이 정도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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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반드시 맞는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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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망군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흠 흠 흠 아 와 영웅룩 와 아래 블레이즈 올라간다 숨만 있었네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왕바네 오 마이 와 아 여기 저쪽으로 누구씨 7112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는거 같네요 근데 안되겠죠 어? 안먹네? 아 자기꺼 먹으러 왔네 아 늦었다 제가 늦었네 그랩이 좀 늦었다 그만해 그만 와 살벌한데 뭐지? 덩어치가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게임이 터져있네 터지지 않았어요 살렸다 살렸어요 연소라서 골동기 장렬 전화하면서 병원씨가 먹고 있었는데 게임이 가버렸네요 다음 신단이 곧 달성화됩니다 적당히 자제하게 두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싸워볼게요 네 생각보다 안 싸웠네 같이 라클 좀 해주세요 한번만 가지 말고 한번만 라클 해주세요 하자 잡아뜨려 봐 거 빼게요 이거 그냥 와 전소네 좋았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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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대박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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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지 마세요 낙래에요 예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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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냥 먹기만 해도 돼요 저희 조합 초반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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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둥은랑 한마디 죽어요 갈리라 여깄어요 8개 8개 먹어 먹어 갈리라 먹었어요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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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을 것 같아요 뭐야? 왜 바로 완전 의심되지? 3개에요 저희 3개 안되나? 제가 빼볼게요 뱉어먹어볼게요 제가 아이씨 2개 나오면 나오면 지크하세 폐타스 은영 됐다 먹었다 적대를 공격합니다 나이스 먹었으니까 이득이요 팝 제가 갈게요 위드 먹어요 위드 위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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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가시는 분 먹습니다잉 이거 따라가거나 겨우치 먹어 그냥 따라가는게 좋긴 한데 오오 아 나 왜이렇게 아파? 블레이즈 너무 사거리가 어? 야 이거를? 오우어 아 오 뱉어 도움 도움 씨압 올게요 나이스 나이스 저거 어떻게 온거야 저거 발리라? 아래 들어간다 발리라 내려간다 발리라 죽같을 것 같은데 여기 저 발리아 혼자 투하 먹거든요 그림자 여기있다 여기있다 발리라 여깄어요 뭐야 누구 꺼져 마을 저집을까 나이스 아 누구야 채워 온거야 얘 이거 벌렸어요 잡았다 잡았다 아 봉이다 봉 어 이거 안좋은데요 왜왜왜 아 침묵 걸렸구나 하이씨 큰일났는데요 터진다 간다 간다 아 아 아 그가 온다 히오스가 온다 히오스가 침묵 걸렸다 어 프레즈님 사시나요 살 수 있나요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아 아 아 아 히오스한다 히오스한다 팀 풍방에에에에öm 으으으 아 하하 Optimus 으으 voltage 공원에서 horse う으흐흐흔 으흐흐흐흐흪흐흔 으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睛 으흐흐흐흐흕흐흐흐흐흐흔의 아 flight 흐흐흐흐흐흥 흐흐흔 아 아이씨 띠오스한다 아아 공판에 에엥 흐흫흐흫흐흫흐흣 신단의 힘이 부입니다 아잉... 또다니 어 나 발리다가 잘해 날 침묵 걸어 흐흡흐흐흐흐 오이 쉽게 가면 시련이 아니죠 띠오스한다아 무게 맞춰주신걸 흐흥 16렙 오케이, 이제는 충격이에요 갈빛 20스킬 되갑니다 천천히 긁어보죠 한번 발리라, 발리라만 찾으면은 맞은데 와 와 와, 한큐에 죽였네 와, 밸리라 그냥 막 트레이서가 한큐에 녹네요 와, 생기나루 와 와, 생기나루 와, 샌즈 밸리라가 나 때리 궁 빨리 쓰라고요? 아, 언제는 또 궁 막타리매 아까 먼저 쓰니까 궁이 막타리매 오, 잠깐만, 발리라 발리라 나 못했네 와 오오오오오오오 나 켈타스가 다 잡은 게 있어 괴로어 오 켈타스가 다 잡는다는 마인드 20대면 켈타스가 다 잡지 않습니까? 갑니다 네 20주면은 2D에서 뭐지 그거 무한살폭 한 다음에 상대가 다른데 다 묻혀주면은 있긴해요 그쵸? 상대가 인공지능이 아니라면요 무한살폭 국가가 네 감반이 미스입니다 구비자까지 어후 나이스 미스 쟤 줘야겠네요 왜 안죽었지 쟤? 3에 궁 썼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어어 왜이리쎄요 후속타니? 후속타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힐좀 주세요 자 제가 합니다잉 제가 해냅니다잉 땡겨오세요 이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어 나이스 잘 먹었다 아 누더기 하드카운터다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웹피만 먹었어 호기심 해결 먹으면 운동하지 않는다 상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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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서 다 뺏어먹고 됐다 됐다 여기다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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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는 틀렸고요 아하오오오오 저를 못 믿으신건가요? 저 갈고리요? 갈고리 그냥 못맞춘거에요 아 오케이 저 중력공개 맞춰가지고 근데 아무리 안될 tell 고리고리 김현진님 갑니다 슬로우 슬로우 저 뒤에서 슬로우 죽었어 다 죽었어 빼어 빼어 제발 살았으면 빼어 공간 왜 샀어 살려 아니 발리라가 발리라가 쑥 들어오는걸 자꾸 깜빡해 거리가 한 요정도 요정도로 유지하면 되겠지 쑥 들어오는걸 자꾸 아 가자 한번 빨리 20렙 찍어서 얼음알 배워야되는데 그 위에 20렙 찍어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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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면 밤바님이 나머지는 해주실거에요 흐흐흐흐 저 미드 먹습니다 미드 먹어요 미드 경호치 먹어요 땡겨야돼요 지금 안땡기면 저희 크루한테 에이셜앤돼요 흑흑흑흑 못 땡겼어요 미..밀리는데? 빨리 밀어내야겠는데? 아..나온다 진짜 죽였는데? 아 이거 제가 탑미드로 할게요 그럼 다운거 같긴 한데 아 진짜 안죽었으면 됐는데 저요? 나밖에 안죽었지? 저도 죽었어요 아 그래요? 흐름님 땡겨 땡겨 미드 좀 벗어줄래요 경험치 발리라 여기 발리라 발리라 여기 발리라 여기 발리라 여기요 미드 제가 먹을게요 그냥 저거 주고 저거 막아요 저거 주고 형체에서 막죠 20이다 20 20 어떡할까요 들어갈까요? 아니요 빼요 네에 절대로 빼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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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 절대로 죽어막아요 그냥 왜 왜 거의 다섯 뭐하게요 냉기응징자가 우리 쪽으로 이동 빠져먹고 당충전 아이씨 라이 다 밀어놨거든요 이제 막김하면 돼요 어 쓰랄 없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올 때 한번 저이사 여기서 맞아주세요 네에 저기저기저기 이제 포킹 들어갑니다 아잉 와 개망다 개망다 천천히 빼요 빼요 냉기에요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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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얼음 아 망했다 아 발리라 안 보여 어딨어 이거 그냥 성체만 줘요 성체만 어차피 못들어오보는게 어 어 잠깐만 잘하면 막겠는데 아 못막아 어어 시도해 시도했어 어 빼요 빼요 그냥 가지마요 나가지마요 이거 어 갈만하지않아 어 갈만하지않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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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먹어요 이거 잡아요 그냥 얘만 잡고 굿 굿 어 쓰레먹는다 정신 못차렸다 이쪽 뛰어야 이쪽 뛰어야 이쪽 뛰어야 이쪽 예 저거 늦은거 같아 이쪽 뛰어서 여기 잡아 여기서 나노먹거나 어차피 저거 먹고 올거는요? 기다려보죠 오니까 오자마 이러면은 대박 나 저거 잡았고 나이스 저거 어메이징 흐흐흐 이제 어떻게 되는거 이제 어떻게 되는거 네 이제 어떻게 되는거 이제 미드 밀고 미드 밀고 담고 미드 밀고 저 그냥 아무거나 밀어요 이거 근데 없어요 네 도대체 과연 시련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거 갈게요 기어진 기어진 공감별 걸 테니 hip 대다 안가면 되겠다 데낙 안 나온다 어 이거 미드 잘하면 어 끌어요! 끌어요 끌어요! 플레이지 어이거 미쳤니? 이거 잡아요? 뭐야? 두 개, 두 개 먹어볼라고 기소했는데 둘이었나봐요 아 이거 그냥... 이거 망했어, 이거 망했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두 개 먹고 욕심이 좀 과했네요 받아요 그냥 좀 받아요 이거 어!! 욕심이 과했네요 미안합니다 아오!!! 온다! 안 들어 빨리 자아온다 살려줘 애병 마크하고 있거든요 너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이 제가 욕심이 과했네요 2명먹기 아니 궁칭 찍어가지고 아래아래 당했는데 궁칭 찍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아래 막아요 그냥 이거 끝나가겠는데 최대한 그냥 오세요 탐 막지 말고 탐거 막을 필요 없어요 다 왔다 이거 쓰라이도어요 쓰라이도 돼요 다 부셔야지 입 아minist 저때문에 앉아? 아잇